자 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UI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인 GDweb 쪽으로 한번 들여다볼겁니다. 그 이외에도 IOWARD 쪽이 좀 있긴 한데요. IOWARD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UI의 옛날 거기도 하고 보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되는 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좀 패스를 하고 GDweb 쪽에서 괜찮은 것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저는 오늘 웹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반응형 쪽을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좀 볼 거고요. 연도별 파이널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GDweb 선정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 부문을 눌려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목록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괜찮은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면 되는데. 자 오늘 저희가 하려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공감이 많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싶은 것들은 바로 제외를 해버리고요. 괜찮은 것들은 그게 왜 괜찮은지 안 좋은 것들은 왜 안 좋은지를 이제 좀 가려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들 중에서 다시 또 찍어놓을 만한 것들을 이제 피그마에다가 옮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면서 시작을 할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식으로 못 가려면은 괜찮은 것들은 그냥 쭉 열어볼 겁니다. 자 열어보면 제가 사이트를 거르는 몇 가지 기준점이 좀 있는데 일단 저는 최근에 트렌드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려다보지 않아요. 요즘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건데 이런 스타일인데 그걸 많이 써야 되네. 이걸 썼네. 그러니까 이건 좋은 디자인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기본적인 공식이 있다고 봐요. PC는 PC에서 기준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모바일은 모바일 기준에서 사용하기 편해야 돼요. 저는 이 지금 사이트 지금 N.E.BOOKS인가요. 이걸 보면서 바로 느낀 게 얘는 모바일용이에요. 딱 봐도. 모바일에서 줄이기가 가장 쉽게 만들어 놓은 형태로 지금 반응형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심지어 반응형도 안 돼 있죠. 와 이건 좀 짠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은 좌우가 굉장히 넓고 콘텐츠 영역이 비어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커다란 콘텐츠를 2만억 해. 비례도 엄청나게 크죠.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채워놨고 근데 심지어도 그런데 심지어도 반응형도 처리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객이 너무 좀 커요. 비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디자인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별로 되지가 않네요. 지금 이 것만 보더라도. 좀 수준이 낮죠. 보면은 비례 같은 것들이 한쪽이 너무 크거나 한쪽이 너무 작거나 뭐 이런 드축냈축한 것들을 보여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에 볼까요? 롯데호텔 매거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재밌는 게 주디웹이나 아이오어즈나 이게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디자인이 완성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뽑아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것만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실 돈입니다. 돈. 일정 금액을 내고 출품을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웬만큼 진짜 웬만큼 못만내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어워즈들은 저명한 그런 권리나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여기 대기업들이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보면 이거 대기업인데 왜 이렇게 못 만들었지? 싶은 것들이 생각보다 종종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 여기 적당하게 만든 다음에 돈을 주고서 대충 상을 받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정신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대단한 회사가 만들었다고 혹은 심지어 이제 꽤 유명한 에이전시에서 만들었다고 보는데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의 사정에서 들어보면은 대부분 상부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혹은 원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상을 받게 된다는 것도 별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아 그냥 어워즈 쪽에서 대충은 못 거르고 그냥 돈을 받고서 대충 했겠구나 싶은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롯데 호텔 매거진을 한번 보죠. LHM. 롯데 호텔 매거진이네요. 영상이 커다랗게 있고 아 전 여기서도 지금 느낌이 크게 좋지가 않은 게 일단 뭐 그래요. 컨텐츠가 읽을 수 있는 거가 음 일정 제한이 있으니까 그 이 제한을 이미 좀 많이 넘어선 것 같고 이거는 거의 무슨 블로그 같네요. 물론 매거진이지만 인터랙션도 그렇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아 드래그도 안 되고 비례가 엄청 커요. 지금 이거가 요즘 전반적으로 좀 사이트들이 비례를 크게 쓰는 게 약간 유행이기는 합니다. 네 요즘 좀 변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좋은 결과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왜 좌우 비례가 너무 넓다. 그리고 혹은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컨텐츠 영역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 텍스트들이 쭉 길어져서 이걸 쭉 읽을 수 있는 실제 길이가 있는데 그 전체 길이로 봤을 때 음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봤을 때도 사실 뭐 제목만 읽고 그냥 이미지랑 보고 대충 넘어가라 그런 의도면은 뭐 괜찮아요. 실제로 약간 그런 의도인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만 줄여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사진 영역을 좀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컨텐츠 텍스트 영역은 좀 줄였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지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네요. 디자인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유 아이콘이 톡 튀어나와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거슬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이미지가 확대되는 거가 음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좀 더 천천히 가면 쓰면 좋았을 텐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빨라서 자 지금 제가 뭘 볼 거냐면은 지금 좌우 영역하고 컨텐츠가 실제로 텍스트가 어디까지 들어가는가에 대한 지점을 좀 볼 거예요. 사진들은 이쁜데 실제 컨텐츠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반응형인지 한번 체크해보죠. 네 반응형은 잘 되어있네요. 바로바로 약간 특이하게 애니메이팅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음 실시간으로 되게 되어있군요. 자 PC 기준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PC 기준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구글 쪽에서 쓰는 레이아웃들을 제가 모아놓은 게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뉴얼을 보여줄 때 혹은 텍스트가 많은 텍스트 부분을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좀 간격을 조절을 해요. 물론 이제 구글이 이렇게 했으니까 딴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는 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좀 거슬리는 거죠. 굳이 말하면 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요. PC의 상도 기준에서 이런 텍스트나 이런 컨텐츠를 보여줄 때 컨텐츠 영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940 정도 돼요. 그리고 텍스트가 실제로 그 안에서 다시 패딩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텍스트 영역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텍스트가 들어가는 영역은 약 850 정도 됩니다. 이게 구글이 생각하는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정도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매뉴얼들이나 혹은 관공서 같은 그런 사이트들은 이런 텍스트 영역의 내용 자체를 이렇게 잡고 컨트롤을 피하면 혹은 커맨드 피하면 전체 페이지를 이 레이아웃에 맞게 A4 용지 사이즈에 맞게 인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거의 딱 맞게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얘하고 지금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지금 크기가 텍스트 크기도 더 큰데 심지어 간격 자체가 약 1070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약 지금 850에서 1070, 2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텍스트 크기가 더 큽니다. 지금 텍스트 크기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 서로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 줄 간격이 띄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줄 간격이 지금 얘는 한번에 거의 두 배는 띄는 느낌이네요. 줄 간격이 이제 99 같은 경우에 13 여기는 거의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컨텐츠를 제대로 읽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보여주고 넘어가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이미지들을 잘 골랐고 얘가 어딘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얘가 가독성이 좋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쉽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레이아웃이랑 좌우 간격에서부터 모든 게 이미 결정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이 부분을 넓게 쓴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폰트 크기 자체도 굉장히 커보이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심지어 더 얇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잘 읽히는 거는 이 서브 텍스트 밖에 없어요. 서브 텍스트가 가장 잘 읽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주소와 오픈 시간과 홈페이지 이것뿐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덩어리가 져가지고 잘 읽히지도 않고 지금 자관도 굉장히 좁죠. 이런 것들이 매거진으로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전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를 썻는 거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한테 읽기 좋은 콘텐츠를 보여줄 것인가 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매거진으로서의 기본을 좀 상실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모바일 프레스 라고 되어 있네요. 삼성 삼성 쪽은 잘 만들기도 하고 자기네 규칙을 되게 잘 지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는 편하네요. 되게 두 줄 제한을 줬고 컨텐츠가 여기는 좀 볼만 하네요. 이건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드릴만 하겠네요. 자 여기를 줄여 볼까요? 모바일 반응형 처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 놨죠. 여기 두 줄이 이렇게 두 줄로 변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스크린샷을 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건 괜찮네요. 목적 자체가 뭘까요 여기는? 프레스 릴리즈를 하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퍼가라는 의미인가? 음... 자... 이것도 지금 약간 아까 전 거랑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 프레스 릴리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매거진 사이트랑 목적 자체는 비슷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여준 사이트를 공유 시키는 거죠.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보게 만들고 일단 본문 영역을 한번 봅시다. 이제 좌우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약간 길게 튀어나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만 970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얘는 이미 오버쇼 천이 넘어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한테 읽게 만들기 싫다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폼트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폰트 크기 16 픽셀입니다. 그리고 간격 자체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줄 간격도 지금 보면 그리고 폰트 자체의 굵기만 보더라도 확실히 다르죠? 두 개의 본문 사이즈를 지금 비교한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롯데 같은 경우 케이스하고 그리고 삼성 모바일 프레스 쪽하고 지금 보면은 글씨 크기 자체는 모바일 버전에서죠. 특히 자 글씨 크기 자체는 16 픽셀 16 픽셀로 동일해요. 근데 지금 이 줄 간격하고 자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폰트 굵기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문단별에 강조해주는 텍스트들이 또 따로 틀린다는 거예요. 삼성원 폰트고 여기 같은 경우는 라토체네요. 삼성원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폰트다 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물론 이제 삼성원 자체가 엄청 나쁘다 이렇게 좋다나 하다를 판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때그때 약간 장단점이 조금씩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들여다보면은 폰트를 잘 쓴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 지금 반응형 처리가 된 지점에서 요런 텍스트가 지금 몇 자인지 세어볼게요. 한번 자 공백 포함 63자 공백 제외 53자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50자 정도가 써있는 거예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그랑 복사 자체를 막아놔서 제가 별도로 텍스트를 다 썼습니다. 요 한 줄을 다 썼어요. 요거 한번 글자수 봅시다. 몇 자나 되는지. 삼성이 공백 제외할 때 50자 정도였죠. 여기 공백이 126자입니다. 공백이 제외한게 포함하면 150자에요. 세배죠 거의. 이런 지금 굳이 말해서 약간 미친 짓을 해놓은 거예요. 얘네가 제가 이걸 보고 문제점을 바로 느꼈을 때 여러분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왜 뭐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까보고 문제를 확인하다보면 어? 이거 생각보다 좀 이상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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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가 문제점을 이제 객관화하는 과정이고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아 이런 문제예요. 심지어 더 흐리고 간격도 애매하고 좌우도 넓고 그래서 안 보인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 사이트는 볼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아 이런 부분을 여고로 딴 데가 얼마나 잘했는다 한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반응형 처리가 되어 있는 네이버 모바일 뉴스를 한번 열어서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이제 텍스트가 좀 적어요. 물론 지금 영어가 아니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고객상담 업무를 맡은 업체 한 곳에서도 이 정도죠. 네. 요것도 한번 텍스트 크기를 한번 볼게요. 25자입니다. 근데 훨씬 보기는 편하죠. 이 부분이야말로 이런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데 네이버는 왜 50자가 아니라 25자를 했을까 영어랑 한글 차이일까 예 맞습니다. 사실 한글같은 경우 25자에서 30자 쓰는 케이스가 많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40자에서 50자 정도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뉴스 사이트인 이제 뭐 CNN 같은 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EM을 쓰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크기 자체는 지금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X 값이 훨씬 한글이 상하가 크기 때문에 실제 크기에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폰트 크기 자체는 다른 그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NN 쪽에서 되어있는 라이브보드 어쩌고저고를 한번 복사를 해서 최대 글자 수를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보면 47자죠. 공백제외. 이런 식으로 지금 영어 쪽에서 쓰는 케이스랑 한글 쪽에서 쓰는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연합뉴스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복사를 해보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26자죠. 지금 25자에서 23 30자를 안 넘어요. 지금 요런 케이스가 음 한글 같은 경우는 더 개별 텍스트의 밀도가 높고 엑스값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대략적으로 좀 쓰이는 크기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17포인트네요. 지금 보면 포인트가 하나 더 크기는 한데 한 16에서 17 정도를 본문으로 쓰는 거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25자에서 30자 정도 그리고 심지어 체크를 해보면 PC 버전에서 좌우를 쓰는 거하고 영어 버전에서 좌우를 쓰는 게 또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왜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뭐가 좋은 건지 그리고 뭘 따라해야 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대기 없고 따라하는 게 편하다 아는 게 결국에는 이런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게 뭡니까? 롯데꺼였어요. 롯데? 대기업이죠. 근데 따라하면 된다? 안 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제가 뭔가 딱 하나를 잡아가지고 정말 여기 그냥 여기 건 다 괜찮으니까 이런 거 따라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 만드는 곳이 다르고 유지되는 곳이 다르고 디자인 스타일 바꿔놓고 특히 앱은 모르겠는데 웹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과연 어디가 볼만할 것인가 어디가 좀 쓸만할 것인가가 다 다르단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제가 한국이 좋다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아 일단 그럼 여기서 끊고 한번 다음 쪽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